여긴 어디? 지리! 소감이 어떠세요? 와.. 어렸을 때 이후로 한 십 몇 년 만에 왔습니다. 설레요. 저는 14년도인가? 5년도에 잠깐 왔었는데요. 좋네요. 아직 모르겠어요. 도착해봐야 약간.. 나가봐야 알겠죠? 아 근데 너무 좋다. 아.. 너와 함께인데. 좋지? 너와 함께인데. 아 좋아 그 사람 사랑에서 사랑이 까도 돼요 입 안 다물고 노래 부르기 이걸 눈에 담을 수밖에 낚시하네 이게 일을 안 먹는다 이게 일을 안 먹는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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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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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